제일 맘에 드는 건 뭐예요? 제일 맘에 드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제 방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나눈 순간 공간이 생긴다는 걸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빨리 전무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진짜?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되게 마음에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빵 하고 때리는 게 있네요. 남자도 예쁜 걸 볼 줄 아는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도 장미 팁을 또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낮은 가구를 배치하면 집이 아늑하고 넓어 보인다. 낮은 가구를. 낮은 가구를. 네. 그러네. 낮아져서. 제 인생 모터가 더 저 자세로 살자거든요. 오늘 딱 맞네요. 낮모 많이 overstay to stay. 백 paternal switch